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시고 자 학생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줄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우와 천국 열쇠 천국 열쇠라 그러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한 잔 줘도 참 귀한 물일 것이고 그 당시 사탕 과자가 있었다 예수님이 과자를 주신다 사탕을 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맞죠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듯이 여러분 또한 천국 열쇠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천국 열쇠를 아무한테나 줄까 아무한테나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열쇠가 아니니까 자전거 열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헛간 창고에 보면 열쇠가 있죠 자물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대문 어떻습니까 자물쇠로 잠가 놓죠 열쇠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조금 잘 사는 사람들 좋은 건물들 보면 돌리는 키가 아니라 띠띡띡띡띡띡띡띡 비번을 누르면 열립니다 그것 또한 열쇠죠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는 이거 누르는 게 없었어요 기계식이 없었다고 뭐가 있었다고? 자물쇠 그것도 잘 사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집에는 자물쇠가 없어요 그냥 나무 가지 나무짝대기 돌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았어 곡식 저장 창고 거기에도 그냥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나 잘 사는 집에는 자물쇠를 채워놓습니다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도둑이 오더라도 못 가져가도록 그래서 그 당시에 열쇠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 그리고 베드로는 왜 그 열쇠를 받을 수 있었을까? 왜? 어떠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을 했을까? 믿음이 흔들렸을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했을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을 안 듣고 뺀질 뺀질하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자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안 세례요안 기억나죠? 목 잘려 죽은 사람 그죠? 세례요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아라 했습니다 엘리아 기억나죠? 엘리아 기억이 안 나요? 까마귀가 까마귀가 까끅하면서 아침 저녁에 떡과 고개를 갖다 줬잖아 기억나죠? 엘리아가 인자입니다 세례요안이가 인자입니다 그리고 예리미아 예리미아라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이들 보고 인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자 학생 여러분 적으세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하고 예수님밖에 몰라 그런데 베드로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절대 믿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진짜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너 진짜 똑똑하다 네가 한 말이 맞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깨달은 것은 네가 지금 말을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래서 지금 네가 아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저 제자가 지금 고백하는구나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 열쇠 여러분 그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진짜 열쇠를 줬겠습니까 네 열쇠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죠 바로 진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청소년들은 천국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는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지만 하늘날에는 열쇠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말씀 가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꼭 천국 열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보이진 않지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한번 고백해보세요 자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민기에게 묻습니다 진이 한이 성인이 성민이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예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청소년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은 외워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건 마음 한번 외울 수 있습니다 꼭 외우세요 교회에 가면 그 개 있잖아요 개 고양이 그들도 외워 이거는 교회에서 늘 많이 들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도 외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 꼭 외우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천국 열쇠는 말씀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절대 믿으면 아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베드로가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을 받아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절대 믿고 왔으니 천국 열쇠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아주 훌륭한 청소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네 청소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